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즈모5 짐벌을 보면 나사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건 왜 있는 걸까요? 오즈모5 짐벌에서 핸드폰 거치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사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요 여기에 맞는 액세서리라도 들어있으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할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이 구멍의 비밀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짐벌은 챙겨왔고 아 핸드폰 클램프를 안 챙겨왔네 오즈모5 짐벌을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 클램프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걸 잃어버리거나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클램프를 아주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클램프 홀더 한쪽에 핸드폰 클램프를 걸어주고 나사를 오즈모5 짐벌에 연결하면 나름 일체형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클램프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따로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아 이거 무게중심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오즈모5에 핸드폰을 거치하면 무게중심이 안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무게중심이 안 맞는 핸드폰을 거치하거나 이런 특별한 제품을 사용할 때 나사 구멍에 추를 달아주면 아주 간편하게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프로를 핸드폰 짐벌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액세서리인데요 오즈모5에 사용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무게추로 중심을 맞춰도 짐벌이 너무 힘들어하죠 이 제품을 아주 억지로 사용하는 법도 있고 오즈모5에 딱 맞는 액세서리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게추는 사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소개해드린 거고요 핸드폰 클램프 홀더는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단점은 달고 다니면 덜렁거린다는 것과 덜렁거리면서 클램프가 짐벌에 약간 스크래치를 낸다는 정도죠 가격은 국내 사이트에서는 조금 비싸게 판매하는 것 같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배송비 포함 5천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에 있는 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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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